코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썸플레이스에 다양한 케이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떠먹는 스누피의 썸머 베케이션, 떠먹는 아이스박스, 떠먹는 바닐라 슈크림이 있고요 여기 뒤에는 떠먹는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 떠먹는 티라미수, 떠먹는 베리쿠키 아이스박스가 2개씩 있습니다 총 8개예요 대박! 음료는 애플망고 주스랑 딸기 연유 라떼가 있고요 여기 곧 부먹할 흰우유도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티라미수부터 조심했는데 다시 지랄니당 햄 햄 햄 햄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제 무먹을게요 이제 무먹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치즈베리 찹쌀떡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거같아요 그치 그리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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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이번엔 다시 사과 이번엔 핫도그 찾았다 여기 바삭바삭 바삭바삭 후추 후추 고 depuis 제 구서 바삭바삭 고기 고기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구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즐거운 까aremos 소세 theta 요 Training 재능 이정으로 esters 그댓